주말인 오늘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0.4도로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특히 내일은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에는 계피와 고추, 생강, 견과류가 있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까지는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0.7도, 나주 영하 0.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한히 5도, 목포 6도, 곡성과 구례 6도, 광양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영하권의 아침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